하나님 아버지 복된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최고 축복을 받으세요. 최고 축복을 받으세요. 최고 축복을 받으세요. 찬송과 195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 드리겠습니다. 흰차에 박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빛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게 해 나의 길을 따라오사 나의 길을 따라오사 신을 구원하셨도다 신을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게시설 주소서 다시간을 쓰셨으니 다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협령할 수 없는 말로 협령할 수 없는 구세주에 구속하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성하고 찬성하세요 아멘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일신 고렬로 빛을 씻어주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옹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고백으로 나의 정결께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일신 고렬로 빛을 씻어주소서 다 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혁명할 수 없는 구세주에 구속하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성하고 찬성하세요 아멘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일신 고렬로 빛을 씻어주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옹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고백으로 나의 정결께 하옵소서 아멘 흰 눈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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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님의 신포열로 피게 씻어 주옵소서 만왕의 왕의 주께서 내 꽃 조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연결해, 그 보혈을 연결해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뜬곳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간 내 찬배의 기쁨 영원하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암 아닌가 그 불균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더나 아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뜬곳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간 내 찬배의 기쁨 영원하네 그 불균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더나 다 갚을 수 없더나 나 주님께 못 박힘은 속죄암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간 내 찬배의 기쁨 영원하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암 아닌가 그 불균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더나 나 할 수 없더나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뜬곳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간 내 찬배의 기쁨 영원하네 그 불균함, 말할 수 없더나 다 갚을 수 없더나 나 주님께 못 박힘은 속죄암 나 주님께 못 박힘은 속죄암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뜬곳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간 내 찬배의 기쁨 영원하네 그 불균함, 말할 수 없더나 다 갚을 수 없더나 나 주님께 못 박힘은 속죄암 주의 일 있으리 아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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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뜬곳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간 내 찬배의 기쁨 영원하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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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뜬곳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간 내 찬배의 기쁨 영원하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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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뜬곳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말 같네 참대 믿고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을 듣고 또 전하여 오늘 믿고서 내는 말 같네 참대 믿고서 영원하도라 주님께 모든 영원을 올립니다 다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찾으시겠습니다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을 돌아볼 때에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 죄와 홉을 뿐입니다 주님의 손감 아래 주님의 손감 아래 다시 모습을 받던 이 죄인 빌라도의 병사보다 빌라도의 병사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용서를 빕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이들이 순간순간에 행한 이들이 죄와 홉을 뿐입니다 죄와 홉을 뿐입니다 주님의 그 허리에 다시 창을 댔던 이 죄인 빌라도의 군준보다 빌라도의 군준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면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이들이 죄와 홉을 뿐입니다 빌라도의 군준비가 주님의 그 옷사람 주님의 그 옷사람 다시 잡아줬던 이 죄인 죽어 주님의 그저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면 눈을 감으면 순간순간에 그 모든 죄와 고물뿐 주님의 그 옷자랑 다시 잡아줬던 이 죄 공화병장 그보다도 공화병장 그보다도 공화병장 그보다도 아파도 주님의 그 옷자랑 다시 잡아줬던 이 죄 공화병장 그보다도 아파도 주님의 그 옷자랑 주님의 그 옷자랑 다시 잡아줬던 이 죄 공화병장 그보다도 공화병장 그보다도 아파도 주님의 그 옷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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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하고 간음하고 더러운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획을 하며 있어서 우리 청년들을 속이 또 우리 성년들을 속이고 또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속이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두 분 목사님을 속이고 사역을 했던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자백하며 배기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많은 죄와 허물로 나오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엄란, 도적질, 거짓정거, 회방 늘 내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들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노무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증한 자요 무자비한 자가 바로 이 자입니다 시가 우리 각자의 모습을 들어보시면서 심히 부패하고 악한 내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들 크리스토피로 씻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청하시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은 너무너무 와라 타고 하늠하고 음란하며 외식하는 자요, 시민 부패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쓴다고 일을 한다며 외식하고 남을 속이고, 가족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우리 두 분 목사님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간 지가 요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그리스토피로 다시 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남은 약한 생각들 남을 미워하며 살인하는 이 마음들 가늠하고 음란하여 늘 남의 인사를 보며 나랑을 죽이며 살아왔던 지압에 남의 물건을 훔치며, 도둑질하며, 거짓적도 하며 내가 많은데, 제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힘드기 싫어한 지압들로 가득합니다 모든 물이 추악, 압력, 악의가 가득하며 시기하며, 살인하며, 분쟁하며, 사기치고, 합독하며 수근수근하기 좋아하며, 남을 비반하여 판단하고, 천재하며, 저주하는 자가 바로 이 자입니다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여, 능격하며, 교만하며, 자랑하며 악을 도구하며, 무벌을 거역하며 우비하며, 배악하며, 무수하며, 무책히 한 자가 바로 이 자입니다, 이 시간 자백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와이엘에 빌어다 실사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비하며 언제나 깨끗한 마음밭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리스도의 와이엘에 빌어 깨끗하게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의 주일이며 또, 고난 주일이며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실사가 걸고 당장해서 주시옵소서 그 고난에 동참하며 그 와이엘에 피해 그 피하이시의 와이엘에 피를 받아 내 마음에서 끊없이 한없이 흘러나는 새와 물들을 식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에 빌어 실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자백합니다 용서를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장전들한테 우리 주님 앞에 자백하며 외계하오니 주여, 그리스도의 빌어 다시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격리를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노종숙 원로 목사님 우리 목사님 더욱 영육관의 강근함이 달라고 영육관의 강근함으로 하나님 이 귀한 사역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노종숙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부산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당교회계 보고만에 세워진 우리 부산제일교회입니다 우리의 모든 첫사랑을 회복해 도와주시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청하시고 간절히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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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영육관의 강근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흥가으로 지켜보아여 주시며 하나님 하나님을 그 사랑했던 그 사랑의 그 마음들로 온전히 마지막까지 성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이 귀한 복원을 위해서 신하셨던 건 신들이 어때지 않냐며 하나님 이 귀한 생때를 잘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목사님에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산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개복음 안에 세워진 우리 부산주의 교회 그리스도에서 하나 되며 그 첫사랑을 회복하며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이 귀한 복된 교회를 세워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물들을 주리며 뱃낱낱이 자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탄의 교회를 물리시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봉된 교회가 허터러지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으며 온전히 바로 세워져 가는 우리 부산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용서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이 귀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성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겸손한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사랑의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 앞에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오직 사당교에게 생명의 말씀만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덧습니다 우리에게 하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삶이 너무 고단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위호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문제와 질병의 문제 특별히 우리 이 시간에 자녀의 문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과 학업의 고단함을 이도해서 힘들어합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시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청하시고 간절히 이도 드리겠습니다 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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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로 도와요 주시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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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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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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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6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후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겟세만의 동산에 가시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 상해드린 군병에게 잡히시고 초롱받으시니 그들이 예수의 눈을 가리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치니라 이때에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하고 또 맹세하여 가로돼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탁이 울려라 로마 군병이 예수를 총독 빌로 다 앞으로 끌고 가 가시멸유관을 씌우고 갈대의 막대기로 가시관을 쓴 예수의 머리를 내리치며 조롱한 후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신포도주를 드신 우카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만복의 금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주님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구 선자 선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하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삶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을 믿사옵나이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려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신념 주의 것이니 당신의 명상 만드소서 주인도 다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 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 원허라 바닷가 우리의 신념 주의 것이니 당신이 당신을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다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죽게 내 몸 맡기겠나 새 웃음을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아플 때 우리의 신념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나 주가 무엇을 보실 때 용감한 자의 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신념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사랑할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 신약입니다 신약 누가복음입니다 신약 마테마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5절까지 신약 8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5절까지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아 송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냐 우리 조상을 극률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은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중창당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중창당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세상에 버림받고 제자들마저 버린몸 핏밥과 고초 속에 피 흘려 다 마르신 홀로 누워계신 귀하신 그 몸에는 세마포만 가득 가닥 감겨져 있는 금방이라도 일어나실 듯한 고유한 주님 점띠 젊은 그 몸에 찔리고 찢긴 상처하는 채 죄인의 무덤 속에 주님 홀로 누워계셨네 내가 누워있을 그곳에 주님 먼저 누우셨네 아무도 오지 않고 찾지 않는 캄캄한 무덤 속에 무지한 사람들의 죄에 대속하신 십자가의 주님 슬픔 없이 눈물 없이 주님 홀로 누워있네 날 오지 말라는 캄캄한 무덤 속에 주님 먼저 누우셨네 주여 제가 눈물 뿌려 가슴 주이면 찾아왔나이다 외로운 주님 곁에 나란히 눕보자 찾아왔나이다 나 주님 친구되어 주님 앞에 함께 누우렵니다 하늘 보자에 계신 영광의 주님 내가 보게 하소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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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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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우리 다같이 하나님 한글자막 by 한효정 로마서 로마서 하나님 하나님 난 여러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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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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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개개인이 아니라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단 개개하는 우리 모두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기를 원하는 너희들아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느냐 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네 찌뻥했다라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른다니 네 내 끼다 다른 말표는 네 내 끼다 아우 프로포즈 하는 것 같잖아요 가볍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2절입니다 부르는데 너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딱 듣는 순간 전부 다 홍해를 연상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야 바다를 갈라서 지나가게 할 때 야 걱정마 너 혼자 가는 거야 내가 같이 갈 거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요단강을 건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불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 않아야 할 것이라 말로 다니엘뿐만 아니라 모든 불을 다 말하는 거예요 불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 않아야 할 것이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완전 진짜 프로포즈 같지 않아요 네 손에 물방울 하나 안 묻고 물방울이래 하여튼 그런 구라 막 치잖아요 결혼할 때 좋으면 그런데 그런 인간의 거짓말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고 나서 네 어떤 상황이든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꾸 내가 혼자 있다 버려졌다 생각하면 자꾸 우울감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나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야 될 게 나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는 사실을 계속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선포하며 말하며 가르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서 3절의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3절이에요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너네들만 나를 만나고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그 아들의 핏값을 인정하는 자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자 내 아들의 그 보혈의 그 핏값으로 사상계기로 구원 받는다는 걸 인정하는 자 내가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었다는 건 너희들에겐 나의 존재를 가득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뒤에 거룩한 자요 너희의 구원자임이라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국을 너희의 속량물로 주었고 구스와 서바를 너희의 대신으로 주었느라 애국과 구스와 서바라 그래요 이 당시가 언제 이 사회 때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였어요 당시 세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바벨론 아수로부터 아수로 바벨론 나중에 페르시아까지 되는 그 바벨론 위쪽에 초성대 같은 그 위에 북쪽에 있는 그 무슨 갑자기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그 문화와 남쪽의 애국을 중심한 나일강 우리가 생각하는 애국은 나일강 하류제역만 이야기합니다 구스와 서바라는 나일강 쭉 상류까지 연결되는 그 당대의 두 가지 힘의 축이었어요 그게 세상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요걸 넣어놓고요 그 에스라 그 앞에 에스라 그 앞쪽으로 요거 뭐 하나 끼워놓으십시오 요거 뭐로 끼울까 에스라를 차려놓으면요 스자를 차려다야 됩니다 열한기 상하 왕 그 다음에 왕데스 옆에 각인 보면 왕데스 열한기 상하 역대 상하 디에스 에자 찾으면 갑자기 에스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에스드가 툭툭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각인되는 거 요거 세균 같은 거 있죠 요거 동그랗게 세 개씩 글자 있잖아요 그 보면 왕데스라고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 왕데스 왕데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1장 에자 가면 아가씨가 나옵니다 자 구약 711페이지입니다 711페이지 당시 세계는 그랬어요 그냥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북쪽하고 남쪽이 세상에 다였어요 그게 다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그거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 북쪽에 바벨론에 포로로 딱 가게 하셨어요 포로가 됐어요 그거 돌아오게 하시는데 다시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포로로 했는데 얘네들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런 뭔가 속량을 내 구속이라는 거 대가를 지불한다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아 어떤 대가를 지불할까 했을 때 뭐예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를 중심으로 한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쪽을 지어갈 나머지 전체예요 그게 에구 구스 스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서 세상의 절반을 떼어주신 거예요 그게 여기 에스라 1장 보십시오 1장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사라는 제국이 나타납니다 고레스 왕이 포로로 돌려보는데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의 첫 해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5장이나 이런 데 보면 계속 70년 있다 돌아온다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었거든요 그런데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뭔가 필요 이상으로 내가 잘되고 내가 왜 잘되는지 몰라 내가 왜 이리 술술 풀리는지 몰라 내가 뭔가 되지 몰라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나 잘됐을 때마다 내가 잘나서 했다는 착각 속에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뭐 하나 잘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1절 다시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하나님은 공짜로 그러진 않아요 감동시키시며 저가 고레스 왕이죠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 가로대 2절에 본론이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라 하늘의 신인 여호와께서 신들은 많습니다 하늘의 온 날 잡술들이 많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만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고레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나라님이 여기 막 티그리스 유프레데스 망을 다가 다 이제 통일했는데 저 남쪽의 생각도 안 했는데 저 이집트 나일강으로 해서 북 이집트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루뿐만 아니라 저 이집트와 그 이름이 생각이 나고 하여튼 그 밑에 남쪽까지 전체 나일강 주변까지 전체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고 보니까 이거 왜 주셨지 생각해 보니까 아 이스라엘 얘들 때문에 그렇구나 그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다시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시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놀랍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들어놓고 다시 아까 이사야로 와보십시오 아까 뭐 줄기야 났다 아닙니까 우리 이사야 43장 3절 신약 1017페이지 아 구약 자 3절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보세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오 너희의 하나님이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오 너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할 만하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뒤에 어떻게 실현하셨어요 실제 그들에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남쪽을 아니 그 애국의 남쪽을 전체를 다 주셨어요 그들에게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왔을 때요 몇 명 돌아오는 줄 아세요? 깃끗해 봐야 5만 명에서 100명 빠져요 103명 빠지는 거 5만 명에서 103명 빠지니까 4만 9천 897 980 890 하여튼 5만 명에서 103명 빠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그대로 읽을게요 보세요 나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오 내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세요 애국 애국을 성량물로 주었죠 애국국만의 그 밑에 구스와 스바를 너희의 대신으로 주었다 그러죠 애국과 구스와 스바라면요 당대 전세계의 절반이에요 그 절반을 딱 지불하고 나서 5만 명 가량이 돌아옵니다 5만 명 중에서도 노예를 빼고 다 빼고 나면 4만 3천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잘 될 때 일상적으로 너무나 내가 잘해서 생각한다고 내가 잘해서 잘 된다고 착각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대가를 계속 지불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이 고난 중간에 그냥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고난당하시고 피열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이전부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깨닫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 적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며 그냥 포로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예언이 예레미야 25장에 나오는 그 예레미야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바꾸며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5절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잘 들어 두려워 마라 너 혼자 아니야 지금 눈에 보이는데 자꾸 혼자 있는 것 같아 외로워진다고 자꾸 뭐 이렇게 격리되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동서남북에서 막 불러들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묶여있는 상황이 되죠 네가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죠 네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네가 하지 못하는 묶여있는 상황이라도 내가 그걸 다 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묶인 걸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를 구려하고 있으면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청할 기회를 주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제가 4절 다시 읽습니다 아 5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잡혀있다면 놓아라 놓아주어라 할 것이요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그들을 묶어놓고 잡고 있고 구려시키겠다라는 그들을 풀어주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담을 열어주시고 없는 길을 만들어주신다라면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7절 마지막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는 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 네가 잘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잊게 한 거야 너 내가 창조하였어 너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자인지를 존재해야만 되는 자인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권한 한 주간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주님의 이 원대한 계획과 사랑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을 깨달으며 살아나갈 수 있고 또 승리하고 다음 주 부활의 기쁨으로 함께 축복하며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종기 앞에 주님의 계신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나를 속량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번 나아갑니다 힘이 번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번 예배합니다 힘이 번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번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힘이 번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아버지 누구를 판단하고 정제할 자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정제받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한 사랑으로 크듭나게 하여 달라라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아버지께서는 할 수 있어 오니 이 교회를 다시 하나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가 Pafta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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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에게 아버지 아버지가 그 십자가를 향기 하면 우리가 달라져 있음 아버지 아버지는 없다 이 볼 수 없어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하나 능력을 쓰기로 가란 겁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 능력을 하나하나이다 아버지 모르는 그 모여도 우리 주 능력까지 얻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그 머리쓰로 야만에 오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금을 열라 아버지 우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여를 주목하는데 무너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당장에 우리 수월 보혈로 사다 방해 주시옵소서 당신이 끊어지게 없더군요 아버지 우리를 갈라지게 안아 아버지 또는 사다 방해 주시옵소서 아이고 그지 전부 여력의 십자가에 있는 너에게 남자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야 아버지 그리스마 기대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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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dday스마 낫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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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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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 모여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으로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위로에 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의 능력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게 하옵소서 이 성전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사단막이 일절 탐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성전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이루어 주님 나라 이루어 찬양시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오시고 또 시련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아 교통 깨닫게 하시니 그 아들의 핏값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며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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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